1. 동탄예수교의 이영진 목사 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예수교의 이영진 목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산책하기 16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 시험을 물리치는 장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육신도 있고 영혼도 있지만 영혼이 더 중요한 부분이고 10편 1편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보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그 말씀을 섭취하여서 우리 영적 건강을 관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 붙들고 우리 영적 건강을 추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험, 마귀가 내게 절을 하면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내가 내게 주겠다. 이 천하만국을 내게 주겠다 라는 시험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시고 대체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귀는 두 번째 시험을 하면서 특별히 이런 말씀을 갖다 붙입니다. 4장 6절에 보니까 아담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모든 권위를 위임받아서 통치하고 있을 때에 마귀의 시험에 넘어졌기 때문에 마귀에게 순종하여서 마귀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권한과 이 모든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마귀가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담이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마귀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권한이 마귀에게 일시적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내게 절하면 내 종이 되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이 모든 영광과 권위를 내가 내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귀가 왜 이런 건방진 소리를 하느냐 이 모든 것이 마귀의 것이냐 하나님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데 아담에게 준 그 권한이 일시적으로 마귀에게 넘어갔다 그렇게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제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마귀의 시험에 답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귀의 시험 앞에서 내 능력과 내 지혜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내세우면서 마귀의 시험에 이겨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마귀는 지금 한 가지 싸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순종하여서 살면서 이 땅의 권세와 이 땅의 행복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죄의 종이 될 것인가 이 두 진령 간의 싸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순종하여서 마귀의 지혜대로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큰 권세를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짓말과 살인과 이런 모든 악독한 짓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큰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오 죄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사상수원에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마귀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마귀에게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큰 권세를 누리면서 살겠지만 하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가난함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마귀에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넓은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그 길 끝에는 반드시 멸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말씀 붙들고 예수님 닮아가며 가난하게 경건하게 어를 위해 핍박받으며 그 좁은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주님께 큰 은혜를 얻고 복을 얻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이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소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의 뒤를 따를 때 당장은 어렵고 불행하게 보이며 고통스럽겠지만 이 좁은 길 끝에는 영원한 복락과 행복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싸움에서, 이 믿음의 경주에서 실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끝까지 주의 말씀 붙들고 그리소의 뒤를 따라 결국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이 믿음의 싸움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주 앞에서 반드시 보상받을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믿으며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드리 추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샬롬!